하얀 종이 위에다 아빠 얼굴 그려보네 나를 위해 포색하신 부모님의 기쁜 사랑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봅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봅니다 하얀 종이 위에다 학교 교정 그려보고 하얀 종이 위에다 선생님을 그려보네 그 나를 위해 포색하신 선생님의 고마움을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봅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봅니다 그림 그려봅니다 그림 그려봅니다 그림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.